이제 a급 중 1-1 수학 할 건데 6, 7단원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계산과 활용에 대한 내용의 a급 수학을 할 거고 그래서 스텝 b 보도록 하자 그래서 윤후가 풀어봤고 이제 같이 볼 건데 1번 1차 방정식 3 곱하기 x-5는 어쩌구저쩌구의 해가 1차 방정식 다음의 해의 3분의 1배일 때 상수 pq에 대하여 2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거든 일단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구조가 될까를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아빠가 보는 방법은 이런 거야 먼저 1차 방정식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풀면 해 x 구할 수 있겠네 먼저 1번 해를 구해 그러면 이 x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p하고 q에 대한 식이 나오지 그러면 식이 하나인데 pq 문자는 두 개야 그럼 pq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근데 여기서는 pq에 대해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2p 플러스 q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p하고 q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합된 식은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도록 하자 윤후가 한 걸 보면 먼저 얘를 풀었어 그래서 3x-15는 이렇게 풀어 가지고 x는 1이 나왔지 먼저 이걸 풀었고 그다음에 이것의 두 번째 해의 3분의 1이니까 3배를 해줘야 되니까 3이 해가 되니까 3을 여기다 대입을 했지 그래서 이런 식을 얻었고 이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네 여기서 4p 플러스 2q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2p 플러스 q는 여기서 2를 나누면 되니까 2를 나눠서 2분의 5가 나온 거지 그래서 아주 잘했어 2번 이런 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크야 행렬식이라는 건데 그걸 알 필요는 없고 이것을 ad-bc로 정의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 곱하기 예 빼기 예 곱하기 예로 정의하자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문제는 뭐 너무 쉽지 왼쪽을 정리해서 이 공식대로 쓰고 오른쪽을 또 공식대로 써가지고 두 개 같다라고 놓으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아빠가 얘기했듯이 어때 뭔가 새로 정의하는 문제는 어떻다? 쉽다 쉽다 그치?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왼쪽에서는 먼저 얘네들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6x 빼기 4x7에 28 아주 잘 적었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네 플러스 10x 해가지고 x를 우변으로 옮겼어요 우변으로 옮기면은 8에다가 6등에 14x되고 네 마이너스 28 되서 x는 마이너스 2 됐지? 네 아주 잘했어 3번 방정식 이것에 해를 구하여라 그랬지? 이걸 어떻게 구했니? 어 이거는 제가 절대값이 써있는데 절대값을 하라고 잘 모르겠었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3x 잖아요 그러고 해서 범위가 좀 작을 것 같았어요 빼기 1이랑 3x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중에 될 거잖아요 꼭 그렇진 않지 꼭 그렇진 않는데 그래서 한번 일단 혹시 몰라서 좀 대입을 해봤는데 2가 돼가지고 썼는데 이건 아빠한테 식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야 두 번째는 경우의 수로 이해하는 건데 네 보자 그림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먼저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값과 이 값의 거리거든 네 그림상에서 x 빼기 1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x하고 1의 거리야 그러면 보자 1은 고정이 돼 있겠지? 네 x가 어딘가에 찍혀있으면 x하고 1의 거리란 말이야? 네 오른쪽은 뭐야? 3하고 x의 거리지 네 3은 여기 찍혀있지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는 뭐냐면 x를 찾는 건데 1하고 3하고의 거리가 같은 점을 찾는 거야 음 그럼 뭐야? 요 2가 일단 보이네? 네 왜냐면 거리 똑같으니까 그래서 2가 답이 되는 거지 근데 2가 답이 된다 그래서 그냥 끝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또 있을 수도 있어 네 하나라는 보장이 없잖아 예를 들면은 이쪽에도 있을 수 있나 생각해보는 거지 이쪽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무조건 짧고 이게 길지 네 불가능해 이쪽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여기가 짧고 여기 길잖아 네 불가능해 그래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윤우가 말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왠지 요 사이에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치? 그래서 하여튼 맞긴 맞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값은 거리다 네 그럼 경우의 수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절대값이란 건 뭐야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양수로 바뀌어서 나오잖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둘 다 부호가 같아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음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1이 3 마이너스 x가 되는 경우겠지 네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써버린 거야 네 그러면 얘가 나오고 두 번째 경우는 뭐야 하나는 플러스로 나오는데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한 쪽에 선 달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반대도 사실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x 똑같아 마이너스 넘어영기면 되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두 가지 경우를 쓴 거지 음 그러면은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2x는 4니까 x는 2네 네 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답을 낸 다음에 이 경우가 원래 경우 이 경우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음 2면 어떻게 돼 2면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맞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으로 인정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어 그렇네 x가 사라지지 않아요? x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사라지지 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하고 같아질 수가 있어 아니에요 안 되지 불가능하지 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뭐랑 같자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니다 아니다 아님 이거랑 같은 경우야 이거 불가능하다 그랬지 네 그래서 여기서 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답이 x는 2만 나오는 거지 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 더 좋은 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 경우의 수 이거는 별표 해놓을게 네 4번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a는 어떤 숫자라고 보면 돼 어떤 상수라고 돼 있잖아 네 어떤 고정된 수 2, 3, 100, 1000 이런 수라고 보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일단 풀어서 이렇게 쓰겠지 네 그리고 x끼리 모아 그럼 어떻게 돼 a-1 곱하기 x는 a 플러스 이렇게 됐네 네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따라서 x는 뭐가 돼 a-1 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까지 써줘야 되는 거 아 네 근데 이렇게 답 쓰면 이거는 맞는 답은 아니야 음 왜냐하면 이건 어떨 때만 가능해? 어 a-1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야 이거는 어떨 때만? a가 0이 아닐 때만 1이 아닐 때만 1이 아닐 때만 네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a가 1일 때는 따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잠시만 a가 1이 아닐 때는 요렇고 네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넘길 수가 없지 네 1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0 곱하기 x는 1인가 3이지 네 이때는 뭐야 0 곱하기 x인데 0이 아닌 수가 될 수가 없잖아 네 아까 문제 바로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불가능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가 1, 2로 나눠서 그래서 답안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1번 a가 1이 아니면 x는 a-1 분의 a 플러스 플러스 2고 네 2번 a가 1이면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꾸 지금 등장하는 게 요런 게 등장하지 네 그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로 0x는 0이 아니다 요런 거 요게 중요해 0x는 0이다 0x는 0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10분 136 1226 148 158 158 219 218 229